이야, 이렇게 앉자. 와, 진짜 여긴 찐이다. 진짜? 대박. 나 맥주 마셔도 돼? 맥주? 맥주? 시원한 걸. 너무 덥다. 미란 언니, 맥주 드신대. 몽블랑 맥주? 응, 오케이. 몽블랑 맥주. 몽블랑 맥주. 몽블랑 맥주. 하하. 언니 송김밥, 좋아, 좋아, 좋아. 여기 맥주가 있나 보다. 네, 이거 몽불낭 맥주 언니. 짠. 짠.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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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으흐흐흐. 으흐흐흐. 군밥 너무 맛있다, 여기서 먹으니까. 여기 라면이 있었으면 얼마나 맛있겠다.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니면 오장국물. 자, 이제 간식을 먹어볼까? 다 안 잘랐네. 거기도 빵이 맛있다. 빵이 맛있어. 이 초코아이들. 진짜 빵 실패한 적이 없다. 프랑스 와서. 맞아. 뭐? 뭐? 왜? 왜? 알빛 걸리라고? 응. 네 팔로는 안 될 것 같아, 혜영아. 응? 네 팔로는 안 될 것 같아. 좋아. 나?!" iker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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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이렇게? 와우! 너무üsseld 터키 친구! 몇 살이예요? 왜 유명할까? 50? 50? 오, 마이너스 2 터키 오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너희들 너무 감사합니다 언니 한국어로 얘기할 수 없는데 아, 미니? 아, 미니? 아니요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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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언니 제 팬들이 있네요 아, 팬이에요 아, 팬이에요 리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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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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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고 사진? 사진 하영이도 이리 와 와 야 자 귀엽다 월드스타 저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저도 생각해요 영통 한번 해 볼까? 그누야, 여기 카메라에 인사 좀 해. 저기 뒤에 보여? 프랑스 샤몬이야. 우리 아들.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여자친구 보여줄게. 네 여자친구.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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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나 기억해? 내가 장모님. 우리 시어머님한테 허락 받았거든. 너 이제 결혼해야 돼, 저 누나랑. 누나 33밖에 안 됐어. 12살 차이. 안녕. 잘, 잘했어. 안녕. 안녕. 안녕.